아, 뜨거워! 아, 죄송합니다. 아, 죄송해요. 너무 죄송해요. 어? 왜 이러지? 아직 국물도 없어. 죄송합니다, 너무 죄송합니다. 맛있게 드세요. 아, 국물이 없어. 저기, 잠깐만 기다리세요. 다 시끄러워 드릴게요. 국물이 없어가지고. 아, 손딸이야. 저 떡볶이 잘 못 먹었거든요. 아직. 첫 떡이에요. 근데 국물이 없어. 뜨거워, 뜨거워. 맛있다, 근데. 근데 맛있다. 근데 안 짜. 그리고 생각보다 안 크겠어. 그치? 아, 빠블린 거구나.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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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기다려주세요. 어? 하... 저녁, 저녁, 저녁.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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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잠깐만요. 제가. 잠시만요. 잠시만 기다리세요. 하... 제가 최대한 빨리 빨리 해볼게요. 지금 불 많아요? 끝이 안 보여요. 끝이 안 보여요. 어? 내가 진짜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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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ㅋ ㅋㅋ ㅋㅋ